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제 좁은 식견보다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도바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고견을 구해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써니지님 저는 부산에서 10년째 학원을 운영해오며 일하고 마음공부에 항상 마음을 두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후반 관계 상실로 인해 그때가 가장 나의 엄청난 불안과 정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지도 못했고 엄청난 의존과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가장 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라 생각했고 또 가장 아프고 극복하기 힘든 시기라 생각하며 마음공부하고 상담받으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 더욱 공부하며 그렇게 마음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더욱 어두운 시간이 저에게 찾아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년 여름 가을쯤 만나게 되어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의 연애에서 저는 처음 느끼는 선한 인상과 급하지 않은 느낌의 따뜻함과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준 사람이라 느꼈고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며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1년 몇 개월째 결혼을 준비했고 2년째 될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여러 삐걱거림이 있었고 남편은 돈에 대한 예민도도 높은 사람이라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과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좋았고 잘 살 수 있겠지 막연히 생각하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 이후부터 제가 신경도 못 쓰고 있던 경제관념 제가 못해왔던 경제관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 벌어졌어요. 11월, 12월부터였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와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빚을 지는 경제적 현실을 마주하며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고 코로나 때 받아놓은 소상공인 대출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쉴 때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금액과 또 3년 전에 몇 천만원 벌어보겠다고 분양받아놓은 아파트 그때 10% 계약금 4천만원 넣어둔 게 제 전재산이었고 저는 돈 관리를 못하고 벌면 다 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못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이 큽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코로나 대출금을 받아놓고 한참 주식이 오르는 시기라 열심히 공부해서 넣어놓고 사고 팔고 마구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없어지고 있는지 3년 동안 거의 신경도 못 쓴 채로 살고 있었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전 대출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낮은 이자로 코로나 대출이 나오는데 미리 받아놓으면 나중에 아파트 막대금 준비할 때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지인이 말씀해 주시면서 받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셔서 아 이걸 받아놔야 하나?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이 마치 제 돈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못한 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도 못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돈에 예민하고 돈에 결핍이 있는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 된 사람에게 이걸 말할 자신이 없었고요. 진짜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 물론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신혼집을 피를 주고 분양권을 사두었고 본인도 열심히 모은 돈 1억 얼마 정도를 갖고 한 상태에 금리는 힘껏 오를 시기 5%로 대출을 5억이나 해서 대출 이자금만 약 250만원이 매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관리비 3, 40만원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 제 상황을 말할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또 3월부터는 학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동네에 애들은 점점 빠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해서 점점 학원 운영도 힘들어지고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참 나가는 돈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초반에 결혼하고 남편은 생활비는 일단 100만원 저보고 내라고 하고 50만원은 아파트 대출 이자금 나가는 250만원 중에 50만원 정도는 보태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150에 제 기본 나가는 인터넷 폰비 보험비 주유비 학자금 대출금 등 진짜 모자랄 정도로 돈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하게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돈에 대해 쫓기는 상황을 말할 수도 없었고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전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고 뭐부터 해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헷갈리고요. 그런 뭔가 부부로서의 화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이 10kg가 쪘다는 이유로 관계도 없고 이게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문제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지금은 5kg를 뺏고 이제 5kg가 더 남아있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대성통곡을 혼자 집에서 많이 했네요. 한 5개월간 각자 아파트 분양받아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혼인신고는 나중에 늦게 하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힘든 상황에서 혼인신고도 없이 결혼식 올리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버거워서 매일 아침마다 써니즈님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 잡고 싶었고 또 혼자서 이렇게 여러가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보고 찾고 관리하시는지 정말정말 듣고 싶고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돈이 버거운 상황인데 마이클 싱어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책을 사서 여러 번 즐겁고 보고 있고 심리상담 멘토님에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담도 받고 있지만 이 막막한 현실에 너무나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내서 저의 수치심 저의 잘못들 등 고백하며 최대한 뭔가 제 상황을 써서 솔직하게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저는 써니즈님이 어떻게 혼자서 또 책으로 그걸 읽고서 삶속에 그걸 녹여내고 스스로 마음을 보고 마음공부를 스스로 잘 해내오시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같이 마음공부라는 도반으로서 조언과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고 싶고 가능하면 정말 그런 마음공부에 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도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서 메일을 쓰고 있어요. 사실 너무 버거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처럼 두서없이 마구마구 써내려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를 모르는 분에게 나를 이렇게 오픈해도 괜찮을까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느낀 써니즈님은 마음공부를 하시니 이런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느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답이라도 좋으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음공부와 수행을 해나가면 좀 더 나아지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글이든 책이든 메일 내용에 맞는 어떤 제 절실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뭔가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게 보내주신 메일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낸 답변 내용인데요. 제가 보는 좁은 관점보다 함께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의 의견들도 댓글로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추천드리는 책 아디아시안티 아디아시안티의 가장 중요한 것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면의 문제의 결과 현실적인 문제의결은 맥락적으로 닿아있어서 내면의 문제의결이 현실적인 문제의결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아디아시안티의 책은 내면을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솔직하게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저항하고 억눌렀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드디어 인정하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내면에 두렵고 싫어서 피하거나 숨겨두려 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진심으로 그것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현실에서도 두렵고 싫어서 피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것들도 이젠 피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괜찮다는 평온함과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지난 내 자신이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저항감 때문입니다. 결과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빚을 졌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빚을 졌다는 사실에 남편이 실망할까 나를 미워할까 나를 버릴까 그런 걱정들이 힘든 것 같아요. 당연히 걱정이 드는 것은 맞지만 이미 일어난 일 빚은 사실이고 내가 힘든 건 남편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지금 빚에 대해 남편과 공유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빚을 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남편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행동한다면 먼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은 사실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두려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상황들 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현실의 상황들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두려움은 이제 피해야 하고 숨겨야 할 것들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두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과 현실적인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지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써니즈에 소개하고 댓글을 통해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부디 마음 평온한 삶이 찾아오시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가 제 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 소개하는 것을 수락하신 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요즘 돈 벌기 좋은 세상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시기를 잘 보내셨는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와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도움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